이혼 관련해서는 보다 보면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까요?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파탄주의 입장이고요 반대로 이 유코 규정이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책배우자를 전제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유책주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대법원은 2015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현행 민법은 재판상위원회에 관해 유책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해석해서 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온 행위를 한 자에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수 의견도 예외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를 적시했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수 의견도 무작정 파탄주의를 채택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재판에서는 유책주의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 하급심 재판에서는 유책주의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어느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그러면 담당 판사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조정을 많이 번유를 하기도 하고요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우스쿨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우스쿨 오늘은 최홍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홍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 이혼이요? 네네 저희 제주시대 말고 제가 다른 시대에서는 좀 이혼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성시대라고 제주시대에서 이 얘기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제주도는 글쎄요 이혼이 원래 법적인 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혼율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제주도 조이혼율이 2.9건으로 강원도 2.5건 그리고 인천,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각 2.3건을 채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조이혼율이라는 것은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가 조이혼율이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수치상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놀라운 부분 읽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통계 수치상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주도가 가장 높은 수치권에 높아 올라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그럼에 따라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늘어나는 가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가사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 사건 전담하는 판사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렸고 이제 민사과에 부속이 돼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가사 사건을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혼이라는 것이 뭐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걸 뭐 억지로 사야 되는 건 아니고 옛날처럼 절차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협의 이혼을 하시면 되고요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협의 이혼이라는 것은 쌍방이 합의를 한 거니까 혼인 신고하듯이 그냥 시청에 같이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혼 협의 이혼 신고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협의 이혼은 시청이 아니고 법원을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법원에 우리들이 이렇게 협의 이혼을 하겠다라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숙녀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법원에 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또 이혼 신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합의서도 반드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숙녀기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으면 1개월 그리고 자녀가 있다라면 3개월을 기다렸다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숙녀기간이라는 게 생각해 볼 시간을 다시 한 번 갖는 그런 취지죠? 신고 선생님이 맨날 4주에 뵙겠습니다 네 4주에 뵙겠습니다가 숙녀기간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더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숙녀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고요 숙녀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4주에 뵙겠습니다고 했으니까 다시 뵈야 되는 거죠 신고 선생님을 재판장을 부부가 같이 출석을 해서 판사가 이혼을 원하는지 물어봤을 때 네 라고 대답을 하시면 이혼이 성립이 되게 되고요 숙녀기간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이 중간에 성립이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협의 이혼 할 것처럼 신청을 했다가도 4주 또는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생각이 바뀌게 되면 나는 출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협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보면 법원 앞에서 보자는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 같이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문제는 만약에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재판상의 이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혼 사유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법률에서 또 정하고 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떠오르는 것들이 상대방의 발언을 피웠다든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아니면 가정폭력 같은 거 요즘에 문제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 제 840조에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 피웠을 때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동거를 한다거나 부양을 한다거나 협조 의무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버렸을 때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폭행, 학대, 모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6가지 중대 사유가 있었군요 이혼 관련해서는 보다 보면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까요? 네,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입법론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책주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게 입증이 돼야만 입증이 됐을 때만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요 파탄주의는 비록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입법론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840조 6호를 보면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딱 봐도 좀 문구가 애매하게 적혀있죠 그래서 이 6호 규정을 두고 이제 학자들이나 법원에서 해석하기로는 해석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6호 규정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파탄주의 입장이고요 반대로 이 6호 규정이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책 배우자를 전제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유책주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라는 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애매한 문구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니까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대법원은 2015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의원에 관해 유책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해석해서 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온 행위를 한 자에 이혼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으로 들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원고와 피고가 있었는데요 1976년 3월 9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성년이 된 자녀 3명이 있었고요 그런데 2000년도 1월경에 원고가 남편이었는데 소외인, 제3자인 A라는 여성을 만나서 원고의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불륜이라는 얘기죠? 불륜은 저지러서 딸이 출산이 된 상황에서 남편이 집을 나와서 A씨와 동거를 하면서 그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자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혼인관계 파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책주의, 아까 얘기하셨던 유책주의를 인정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판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요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를 해서 판결을 발표를 하는 것인데 유책주의를 인정했던 다수 의견이 7명이었어요 7명이었고 파탄주의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소수 의견도 6명이나 있었습니다 7대 6으로 1명 차이로 유책주의를 그대로 유지를 한 판결이었는데 그만큼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기도 하죠 대법원 판결도 사회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 동성동번 혼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대상을 반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군요 그러면 다수 의견, 유책주의를 인정한 것이 다수 의견이었는데 거기 논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수 의견 논리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혼에 관해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 이혼법제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비교를 해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재판상 이혼 원인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서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아직까지 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해버리면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이 된다 이런 판시를 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이제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간통죄는 폐지가 됐죠 그 대신에 중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하면서도 중혼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 그러면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논거를 들어서 유책주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혼이라는 게 뭐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렇습니다. 중복 결혼을 하는 거죠 다수 의견도 예외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를 적시했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다수 의견도 무작정 파탄주의를 채택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엄격하게 예외 규정을 적시를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혼인 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 성실을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아주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라든지 자녀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라든지 보호를 해 준 경우 그리고 또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서 바람을 핀 지 유책 행위를 한 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가 돼서 누가 더 잘못했느냐 책임 경중을 따지는 게 좀 무의미할 정도 이 정도가 된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면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또 법률적인 영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유책주의 아까 유책주의 설명 듣는데 그게 뭐였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제 파탄주의가 뭐였지 다시 한번 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유책주의란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탄주의는 그 책임이 입증되지는 않았더라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변호사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 논거가 아까 7대 6 그러니까 6명이 반대를 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논거를 들면서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 의견 논거들도 뭐 상당히 논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반대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지만 이미 2000년 1월경에 별거를 하기 시작해서 대법원 판결이 15년도에 나왔으니까 거의 뭐 15년 가까이 별거를 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 이 점을 좀 중요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원고는 불륜여와 상간녀와 사이에서 혼인 외의 딸이 출생을 하자 집을 나가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피고도 별거를 시작한 후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나 제사 등 원고 집안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원고의 친척들과 교류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원고는 이제 별거 하는 과정에서도 원피고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 원래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생활비로 월 100만 원 정도를 또 지급을 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으로는 이 부분을 좀 들었습니다 원고가 어쨌든 동거를 하면서 그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자의 딸이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딸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별거 이후에 형성된 원피고의 생활관계가 좀 독립적으로 도착이 되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인 생활의 과정과 파탄의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원피고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혼인 생활을 계속해서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이혼이 정의 공평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해드리면 이미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기 때문에 억지로 남편에게 혼인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아무리 얘가 잘못한 게 있긴 하지만 너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그동안 피고에게 생활비도 주고 자녀들 학비도 내고 할 만큼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소외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자녀 성장에 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의견에서는 소수 의견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대로 수록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계속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거나 다수 의견은 다수 의견대로 그렇고 소수 의견은 또 소수 의견대로 논리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표 차이로 팽팽한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항상 궁금한 것이 변호사님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참 어느 쪽에 제가 서야 되는지 어떤 쪽에 제 의견이 더 손이 가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다수 의견 쪽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바람을 피워놓고 어떻게 불륜 저질러놓고 네가 이혼 청구를 하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한 아주머니 이혼 사건을 맡아서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바람 핀 남편이 뻔뻔하게 하는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상간녀가 적반하장으로 아주 이혼해달라고 난리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돼서는 안 되겠다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법감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법률이라는 것이 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생겨난 것이 법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고 어쨌거나 변호사님의 그 생각은 변호사님이 또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담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재판에서는 말이죠 유책주의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 하급심 재판에서는 유책주의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어느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좀 이르렀다 그러면 담당 판사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상대방에게 좀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조정을 많이 좀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하고요 판사들 성향에 따라서 재판 진행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엄격하게 유책주를 적용하자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파탄주의에 가깝게 실제 질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것이 안 하면 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들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최홍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